وعد 멈춰 갔다니까 이야기 여기 뭐 사랑이가 어디 있어 사랑이 사랑이 어딨어 사랑이가 왜 이렇게 먹고 있어요 내 엉덩이에 누가 놔뒀어 우리 술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빗어도 계속 나와 누구 손님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어머 제대로 해달래 아니 무슨 패드를 찢어? 물그릇을 엎었어? 잠깐만 나 저거 봤어 뭐 어디? 똥이야? 똥 야 뜨거 야 아니 이거 똥 왜 이렇게 커? 그거 누구야? 아 범인들 와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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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묻었는데? 묻었어? 털이 열었어, 이제. 털이 안 열어네. 이게 털이 있으니까 털로 다 흡수돼 버려요, 피가. 계속 질러야 되나? 아, 그르쳐 버리겠네. 저는 사실 그 주사기를 써본 적이 있어서 자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한 번에 해주고 싶었어요, 아프지 않게. 근데 생각보다 이게 바비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피가 너무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땐 제 자신이 좀 많이 미웠어요. 바비, 마지막. 마지막. 응. 마지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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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